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가 알았어 또 토끼 왔어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여기가 엉덩이는... 엉덩이 잘했어요 우리도 옆으로도 여기가 옆으로는 한정도 맛있다. 먹어 보자. 옳지. 손 나왔어. 숟가락으로 치워 이제. 빠빠이. 다음에 또 올게요. 겁나 숟가락 들자래. 화이팅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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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를 두르고. 아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야했어? 자 한 번만 이거 재보자 웬? 38? 응 3 3 5 손 모으고 자고 싶어 근데 네네만 하시면 네네도 돼 이거 이마에 붙이는 거거든? 여기 이마에 이거 안 붙여? 이마에 이렇게? 으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떼져 떼져 어디로 집에 있었어? 어디로 재밌어? 어디있어? 눈가스 치면 됐어 눈가스 치면 됐어 쉬고 assemble 한 입은 사이에 닭다리 설탕 닭다리 마늘 설탕 콩 소금 감사합니다. 아야 아야 엄마 아야. 근데 이제 많이 나왔어. 우리 아기는 아야 안 해 이제? 아야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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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야 했어 여기? 그래서 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? 이어자 와 쿠쿠 마려워? 앉을 거야? 앉아! 맛있어? 따라해 봐 주워줘 주워줘 알았어 먹었어? 굿! 됐어? 굿! 오 굿! 오 그래 잘 먹었습니다. 그릇 정리도 잘해요 우리 아기 우유가 먹고 싶었구나 우유가 똑 떨어졌었어 아이 예뻐 삐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뭔모 있어? 뭔모 있어? 뭔모 뭔모 어디 있어? 뭔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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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아 저게 작게 보여서 사람이 뭔모처럼 보이나? 저거 사람이야 사람 사람 응 사람 엄마 커피 마시고 싶어 엄마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진짜 모자 오랜만에 쓴다 진짜 모자 오랜만에 쓴다 까까 맛있어? 아기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아기 들어갑시다 아기 여기여기 들어가자 추우니까 아이 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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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크랜베리 안 좋아긴 한데 아기 물이 안 먹을 거야 이거 아기 아기 맛있어 아셔? 이상해? 맛이 이상해?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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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 어떤 거 쥬 쨔 쨔 달라는 거야? 네 쥬 쨔 달라는 거야? 네 응 알았어 쨔 아니 아니 이제 이제 지지지지지 안녕 아이 예뻐 같이 샀어요 어디? 꺼내드릴까요? 무슨 죄로 잡혀가셨나요? 아 예쁜 죄요? 아이고 그럼 평생 사셔야겠네 감옥에 아이고 그거 하고 싶어? 네 내려줄게 잠깐만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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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마 이마 우와 잘한다 우리 아기 짝짝짝짝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커피 빨강색이야 빨강색 큰일이라는 뜻이야 아빠 만나니까 좋아 아빠한테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해줘 밤새 우유만 찾았어 진짜? 아 내가 진짜 후달리더라니까 아 너무 추워 하 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내쉬면서 다섯 갈비가 조이 쉴게요 오케이 마시고 돌아오시고 내쉴게요 후 다섯 그렇죠 마시고 우리 엉덩이 내쉴게요 후 여섯 내쉴 내쉴게요 좋아 외출하니깐 좋아 외출하니깐 좋아 응 오늘의 스타일 괜찮은가 응 괜찮아 맘에 들어 가자 가자 응 가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사랑해 마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왔지 어 맞아 운동선생님 날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물 먹고 싶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물이 맛있으십니까 이거 이거 아유 맛있어 안녕하세요 귀여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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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겨서 끝나면 어떻게 돼 우리 다음에 누구랑 결어 아 아 아 자존심이 상하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기 으 엄마 아 너무 좋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엄마 이제 이 행볼까 뭐 으 으 으 으 엄마 아예 아닌가 안 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했어 깨끗아기에요 귀여워 왜 이렇게 정정히 앉아있지? 아프고 나더니 좀 컸나? 맛있게 먹고 있어 누워있지? 눕는게 편한 인생인거 알아버렸어? 어? 맞아 눕는게 제일 편한 인생이야 갑자기 기린이 최애 인형이 되어버렸어? 왜 이렇게 누워있어 우리 아기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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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